한국학부 한국학부 안녕하십니까 한국학부장 김도연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학부를 비롯한 한서대학교 전 가족 여러분이 가정에 풍요와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른을 넘어서면서 다사단하지 아니한 해가 없었고 돌이켜 참 빨리 지나갔구나 여겨지지 아니한 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맞이하는 매 새해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음은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회제되는 이야기이지만 지난해는 2주기 대학 기본영향평가에서 우리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와 함께 대학의 자긍심과 가능성을 엿본 한 해였습니다. 힘든 준비 과정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 선배, 동료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기회년은 저를 포함한 한서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기회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정과 학과 학부와 대학의 웃음과 평화가 깃든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2019년 시작에 품으신 기대와 희망을 뜻하신 바대로 꼭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며 신년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서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융화학부장 최상일입니다. 한국융화학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으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한서대학교와 한국융화학부의 발전을 위한 교수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회년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한서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우리는 변화하는 교육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서가족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에서는 단연간 진행해왔던 특성화 사업도 잘 마무리되어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특성화 교육의 밑걸음으로 크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학부 교수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 새해는 저희 대학과 학부가 가고 있는 디자인 특성화 교육에 대하여 결실을 얻기 위한 새로운 플랜을 더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과 간에 친솔한 통합교육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모든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올 황금 대지회에 해갑을 맞은 공간디자인학과 김종훈 이규석 교수님 영상 애니메이션학과의 장동열 김윤 이실부 교수님 의상디자인학과의 박혜령 교수님 영화영상학과의 김성희 교수님 문화재 보존학과의 곽동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축하를 드립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띠인 만큼 국가부를 많이 축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가 아쉽고 후회가 남지만 새해는 항상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누구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행복해서 웃는 모습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으며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큰 목소리로 응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멋진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학부장 최종인 교수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스포츠학부는 각종 역량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올 한 해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통합된 레저해양스포츠학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는 황금돼지해라 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올 한해도 우리 대학교가 한 발 더 전진하고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돼지가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융합교양학부장 함정현입니다.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새로운 날 새로운 기운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융합교양학부는 3주기 대학평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융복합시대를 맞아 첨단, 디지털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인재의 육성을 위해 교양 교육의 틀을 새롭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융합교양학부가 제시하는 한서 교양인의 인재상은 인문학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교양인, 미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융합교양학부의 발전을 위해 한서대 학생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융합교양학부를 응원해 주시고 협심해 주신 한서인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융합교양학부 구성원은 하나된 마음으로 토닥토닥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밝은 한서 교양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합교양학부 신천 새해 되세요! 야! 작년 한 해 마음고생 하셨나요? 새해는 모든 일이 다 음식! 올 한 해 소망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바라며 뭐든 다 음식! 행복하게 원하시나요? 새해에는 모두 다 행복하면 음식!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회년 새해에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하늘은 안중한 새해 일! 교육감신 돼지! 기회의 다음 새해 바라며 하세요! 2019 기회년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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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시다! 반세대 미래별 책임제 인재를 선달하는 입학관리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장학생 1학번 컴퓨터공학과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19학년 후배들 들어오는데 좋은 후배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관리처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야근이니까 오늘도 야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쇼오로 쇼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석대학교 좋아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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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원의 밀불리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스콩어 호무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라오 새해는 데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 총장님 교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하세요!